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우푼으로 시작한 회사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번 위기도 잘 넘겨야 해 그렇게 계속 살아남아야겠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또 이렇게 사고가 터지네 역시 여기는 달라지는 게 없구나 또 다른 나한테 기대하겠지 그렇게 계속 살아남아야겠지 하루도 그냥 소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네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버티겠지 그렇게 계속 살아남아야겠지 그렇게 계속 살아남으리 그렇게 계속 살아남아야 해 이렇게 계속 살아남은 조금 더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남아야 해 이렇게 계속 살아남아야 해 그냥 우리 꼭 이쁘지 이렇게 계속 살아남아야 해